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러시아의 코로나 진단 장비를 몰래 지원했고, 퇴임 후에도 푸틴 대통령과 연락을 유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선을 앞둔 워싱턴 전과의 파문이 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통화 의혹은 일축했고, 또 코로나 키트를 받은 건 관례적인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난 뒤 푸틴과 여러 번 전화통화를 했고, 어쩌면 7번 통화했을 수 있다. 코로나 키트를 지원받은 푸틴이 트럼프에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미국 CNN 방송이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로 퓰리처상을 받은 밥 우드워드의 신간, 전쟁을 사전 입수해 보도한 내용들입니다. 트럼프 캠프는 이에 대해 쓰레기 책이라며 격하게 반발했지만, 이 책에는 트럼프 보좌관, 친트럼프 인사 등이 취재운으로 등장하고 있어 워싱턴정과도 사실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서도 사실이라면 심각한 우려사항이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크램 인공은 푸틴과 트럼프 사이의 통화 보도는 거짓이라며, 트럼프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푸틴과 통화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 진단 장비를 지원했다는 주장에도 우리도 인공호흡 장비를 보냈었다며, 이는 코로나 대유행 초기 관련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다수 국가들 간의 관행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은 즉각 공세에 나섰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미국에 코로나 진단 장비가 부족할 때 푸틴 대통령에게 검사 키트를 보냈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정은에게 사랑 편지를 보내는 것에 더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라며, 트럼프 후보가 그들을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